안녕하세요.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 청년기자단 명상팀에서 활동하게 된 정효제라고 합니다. 평소에 박물관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박물관 기자단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가 또 전공이 영하기 때문에 제 전공을 살려서 박물관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이번 비밀인데 저희 팀원끼리로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브이로그를 컨셉으로 박물관을 소개하는 그런 걸 하기로 했어요. 또 제가 영화가 전공이니까 제 전공과 팀원들이 다 다양한 전공이라서 각자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서 영상의 만족을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영상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제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청년기자단 화이팅!